지피 철수 결사반대 합동 기자회견 지피 철수 결사반대 합동 기자회견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악의의 찬 목적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이적행위 최전선 전방 지피위 철수 음모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규탄하기 위하여 전군 구국동지회와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의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회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애국방송언론매체와 애국유튜버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1시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국방회관 면회실 지하철 4호선 6호선 1번 출구 국방부 서문 전군 구국동지회 일파만파 애국총연합 회장단 올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피 철수 결사반대 합동 기자회견 지피 철수 결사반대 합동 기자회견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악의의 찬 목적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이적행위 최전선 전방 지피위 철수 음모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규탄 하기 위하여 전군 구국동지회와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이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회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애국 방송 언론 매체와 애국 유튜버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1시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국방회관 면회실 지하철 4호선 6호선 1번 출구 국방부 서문 전군 구국동지회 일파만파 애국총연합 회장단 올림 아름다운 이 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희백으로 오늘을 산다 도산의 불과 나를 부릅끄면서 고향당 부모형 내 도산을 위해 전용대단을 내가 지킨다 별공의 백불안에 복습을 건다